북환교 IC 통과하면 여기가 그 청계산 터널이 4,3,2,1 이렇게 4개의 터널이 있어요 터널 통과하고 나면 북의왕 톨게이트가 나오죠 거기서 저희는 호일동이나 그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한 8km 정도 가야 돼요 여기서 터널 4개가 나옵니다 신나게 통과하자구요 이 쪽으로 가야될 때 타고 가야 돼요 택배는 자々아 많이 되어요 한 7km, 2개의 오프만에 새가 2개의 터널을 올렸어요 하하 진로 저 두꺼비가 그냥 아 아주 귀엽네요 하하하 4터널 통과했으니 3터널 통과하겠습니다 2터널 1터널까지 통과해야 돼요 3터널 통과가 3터널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터널 통과하고 나서 바로 1 터널입니다. 그럼 이제 무회전해서 나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실선이라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천개 터널 4개를 그냥 신나게 건넜습니다. 이야 멋있다. 시야가 너무 좋네요. 이게 관악산이잖아요. 국사봉 저기 보이고 연주함이 저기 보이고 관악산 높이가 630m 정도 되죠. 국사봉의 연주함에 참 멋들어집니다. 관악산. 악자가 들어간 산은 오르기 힘들잖아요. 치악산, 북악산, 관악산, 부비앙, 톨게이트까지 달려봤어요. 달려봤어요. 치악산, 북악산, 부비앙, 톨게이트까지 달려봤어요. 치악산, 부비앙, 톨게이트까지 달려봤어요.